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좀 전에 줬던 자료는 나중에 오늘 수업이 좀 일찍 끝마치게 되거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자료가 나가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줬을 때는 참석 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안 한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노동 무인금을 엄청 좋아해요. 무노동 무인금을 일하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77페이지입니다. 말소등기거든 말소등기. 자 보세요. 이 말소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뭐냐 이러면 사망신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거든 그러면 모든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에요. 모든 등기는. 여러분들 이제 출발을 할 때 지금 책 보고 있는데 책 폈어요? 그러니까 해설 달린 책 말고 해설 안 달린 책. 해설 안 달린 책. 77페이지입니다. 이제 출발을 할 때 이렇게 볼게요.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권리가 나와요. 권리.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자 보세요. 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거든. 이게 없어지지. 그럼 이거는 멸실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지. 이거는 말소등기를 하는 거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라. 표제부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갑골구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말소등기 들어가는데 시험해 놓을 확률은 30%입니다. 30%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봅니다. 갑을 병순으로 소유권이 잃은 상태에서 얼명의 소유권이 잃은 등기를 말소할 때 병에 성낙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 성낙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거든. 1번에 소유자 갑, 2번에 소유자 얼, 3번에 소유자 병이에요. 그럼 다른 글자는 다 생략이 되어 있거든. 답은 이겁니다. 이게 원인 무효입니다. 이게 원인 무효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럼 말소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해. 그럼 말소를 할 때는 밑에서 쳐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쳐 올라간다는 거는 4번에서 3번을 먼저 뭐 시키고 말소하고 이제 이거 말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이 예관계인 이냐 아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라. 이다, 아니다? 아니지. 왜냐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은 이미 말소되고 없는 거라. 이미 말소되고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이자 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예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말소 등기는 이것만 딱 줄 거 하면 되죠. 말소는 일부를 지우는 거다, 전부를 지우는 거다, 전부 이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의문자는 가등기 명인의 성낙을 받으며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뭐다? 이다. 이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모든 등기는 성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뭐다? 이다. 그럼 저거는 잠깐만 저거 너무 쉬운데 시험은 해마다 지문으로 띄워. 띄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할 때는 가등기 신청을 물을 수 있고 가등기 말소를 물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신청은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봅니다.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 줍니다. 가등기. 가등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머선자, 어무자, 머선자, 권리. 그럼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면 돼, 안 돼요? 돼. 자, 그럼 답입니다. 을이, 을이. 갑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어무자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권리라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 자, 그럼 이제 말소는 세 가지를 딱 공부를 하거든. 그 세 가지를 공부할 때 다시 할게요. 요 신청은 이 두 개 공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시험에 뭘 갖고 내냈냐면 이거를 갖고 냅니다. 가처분이 있거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가처분은 법원에 뭘로 한다? 촉탁을 하는 거라. 그럼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건 무슨 신청이다? 그럼 시험에는 이걸 키를 잡으면 돼. 그럼 여기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 가처분 명령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다.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다. 소재지. 그럼 그것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소재지라는 말이 있고 주소지라는 말. 그럼 제가 정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 말을 사람으로 치면 무슨지? 주소지지. 부동산으로 치면 뭐다? 소재지.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거든. 그럼 여기서 공부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 이거는 이해되거든. 말소는 세 개라는 말은 3번에서 2번을 지우는 거잖아요. 맞죠? 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무슨 자? 관리라.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면 대, 안 돼요? 대.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문제입니다. 갑이 말소할 수 있다? 있다. 을이 말소할 수 있다. 답입니다. 갑이, 갑이 이거를, 을의 거를 마음대로 말소할 수는 없지. 그러면 갑이 말소할 때는 을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을이 말소합니다. 누구 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다? 을. 그럼 내 이름으로 가등기 된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키는 그게 키가 아니고 말소할 때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이게 키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담보 채무의 소무으로 인해 말소 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추구하는 건전함의 변경에 이것만 딱 줄 거면 됩니다. 무슨 등기는 부기등기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소? 시작. 항상 공부할 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거든. 맞아요? 네. 그러면 답입니다.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는 원칙은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는 등기가 아니면 말소? 직관 말소.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의 이해관계는 이것만 딱 줄 거면 돼요.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다? 실질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 이랍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다.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이해했다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해 볼게요. 잠깐만 해 볼게요. 혹시 오해설 소지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저런 걸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1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1억입니다. 그럼 이 1억이 2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저당권이 있는데 채무변제에서. 그럼 채무변제 했다면 저당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소멸했는데 말소는 안 하고 놔뒀다 이만. 말소는 안 하고 놔뒀어요. 오케이? 그럼 이건 등기부상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있지. 그럼 여기에 2억으로 오르면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 그럼 우리는 등기부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등기부만 보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예관계인이다. 이 말에. 오케이. 네. 통과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여기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이 아니고. 가면서 봐. 잠깐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1번하고 3번하고를 묶어 보는 거라. 1번하고 3번 묶어 봅니다. 1번에 갑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며 이해관계인은 제 3자에 성낙이 필요하다. 어따와이다? 오. 그러면 여기는 말소를 묶고 있어요. 여기는 회복을 묶고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부 하여야 한다. 어따와이다? 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답은 이거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하라는 등기는 많아. 많은데 우리는 다섯 개를 배워. 다섯 개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말소. 시작. 말소해보. 그 다음에 판결서. 즉 이 두 개는 시험해 낼 때 응용 안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쓴다는 말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부하여야 한다. 이래 쓰는 거라. 그럼 조금 더 이거를 확대시키면 판결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해야 한다. 농지지덕자의 증명서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검인도 받아야 한다. 안 받아.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전부 다 첨부해야 해.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응용 안 됩니다. 그냥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직권이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들어가면 직권이 안 되지. 그러면 이 두 개는 시험 문제를 할 때 그냥 각도는 두 가지거든. 좀 전식으로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내는 거라. 그럼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거는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이거는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시험 문제 자체는 없어. 오케이? 이거는 이해관계를 차단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거든. 그 안다 일어날 때 답은 여기는 각도는 세 가지잖아요. 그죠? 각도는 세 가지거든. 각도는 세 가지라. 그러면 여기서 1번에 전세금이 1억, 1번에 전세금이 1억, 1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전당권이 1억이거든. 그러면 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해가면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없지.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말하려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는 권리의 변경등기로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그럼 시험에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이런 시험 문제 되면 틀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한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그러면 그렇게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거거든요. 건전한권에서 제3자에 이른된 경우 제3채득자 병이다. 병 아이다. 병. 건전한권 설정자 갑이다. 갑 아이다. 가 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이 했다 뭐 했다? 했다 뭐 했다? 그럼 이거 이 따다 없다다. 자 재판을 다시 볼게요. 재판을 잠깐만 볼게요. 재판을 잠깐만 볼게요. 재판을 잠깐만 볼게요. 재판을 잠깐만 볼게요. 아 가등기구나. 자 이 말을 봅니다.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자 국어시간입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 그러면 여기 채권액이 얼마다? 3억. 그런데 이 집이 시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해보면 이 부동산을 갑이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매매 가격이 얼마다? 10억. 저당권이 얼마 있다? 3억. 그러면 병은 3억을 깨앉고 깨앉고 7억만 주면 돼야 돼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병은 이 저당권을 깨앉고 샀다? 안 깨앉고 샀다? 깨앉고 샀다. 맞아요. 그럼 이제 소유자는 누구다? 병. 돈 누가 갚아야 된다? 병이 갚아야지. 맞아요. 그럼 병이 갚았으니까 말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2번에서 1번을 뭐 시킨다? 말소. 그럼 이걸 지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뭐 자? 이 사람 무슨 자? 권리자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면 이래 말소 하면 돼야 돼요? 돼. 이래 말소 하면 돼야 돼요? 돼. 이래 말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된다는 말은 둘 다 권리자지. 맞아요. 이거를 가벌병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를 시험에는 가벌병으로 놓는 게 아니고 이 호칭으로 나오지. 이 호칭으로. 맞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 할 수 있다. 이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병하고 을입니다.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말소 할 수 있다. 오다. x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지문은 한 번씩 자주 띄워. 이했다. 냈다. 가볍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제3취득자는 누구다? 병. 건전한권 설정자는 누구다? 가. 말소 할 수 있다다. 없다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봅니다. 4번입니다. 건전한권의 인은 건전한권의 양수인은 병입니다. 소유자인 그 놈이까? 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했다. 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 쉬운 거거든.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리면 잠깐만 여기 있었을 텐데.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건전한권을 설정을 했어. 그럼 건전한권자가 누구다? 을. 을은 병에게 건전한권을 이전시켰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전시켰다 이 사람은 빠져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그럼 나중에 갑하고 병하고 이거를 말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맞아요. 이 사람은 빠져나갔지. 이제는 근절한권자가 병이지. 맞아요. 그럼 갑하고 병하고 말소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했다 안 했다? 했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의예균의 제3자 명의 등기. 여기를 합시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한다. 어디 와이다? 잠깐만. 우리가 두 개 두 개 두 개 나오는 것을 구별을 잘 해야 돼. 두 개 두 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만 일단 한번 해 볼게요. 두 개 두 개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대지권 등기,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좀 전에 가처분 등기, 가처분,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 글자가 가처분이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문제 잠깐만 한 번 해 볼게요. 등기 어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어무자. 글자가 가처분이다. 다르다. 이런 것을 구별을 자꾸 잘 해야 돼. 오케이? 그럼 하나만 대보면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글자가 같아다르다. 다르지.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는 이 두 개가 나오는 거라. 그럼 이제 그걸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가처분은 다시 할게요. 지판을 잠깐 꺼내볼게요.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거 관계 없거든. 이 압류는 그냥 세무서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들어와 있더라면 이 사람은 세금 안 낸 사람이구나. 체납자구나. 그럼 조금 있으면 공매에 들어오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럼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라. 그게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 제외냐. 그러니까 금전채권은 막말로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게 가압류라. 그럼 돈 이외에는 전부 다 가처분이다. 돈 이외에는 전부 다 가처분이다. 전부, 전부. 맞아요? 그럼 그 가장 전형적인 애는 소송이다. 소송. 그럼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면 현재 이 부동산은 재판 중에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끝났다면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그럼 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이는 직권말소다. 이 말에. 가처분 이외 등기는 무슨 말소? 단독말소다. 이 말에. 맞아요.